선호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씨는 우선 업무 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 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막고, 방문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에 상담은 교사가 거부할 수 있고, 폭언과 협박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적용됩니다.